음악 막막박리는 여러가지 막막질환, 단순 노화, 근시, 외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. 그러나 근시, 주변부 막막변성, 눈앞에 먼지나 벌레같은 뭔가가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비문증 등 막막박리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가진 경우라면 갑작스런 시력변화, 시약감소 등 막막박리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숙지하고 이러한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병원의 내원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